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 됐습니다. 그대로 계세요. 당신 앞으로. 됐습니다. 아, 너무 멋있다. 찬송 너희 갈 길 넘어하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언진든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과 말 받으며 영국 아름다운 말리 영국 아름다운 말리 예수님으로 알 수 없도다 기도하고 축하해 주셔서 너의 결론을 보고 오늘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분들 함께 와서 축복하신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가슴에 이 기억에 두 손들어 운청을 배불러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 첫 손들아 324장은 나의 가슴 나의 가슴 백성 예수님 도하시니 해 주말에 있는 궁금을 어찌 은신하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발길 바라도록 예수님 도하시니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속하는 내 중심에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내부가 가라 나의 하울의 환 속에서 샘물하게 하시네 나의 하울의 환 속에서 샘물하게 하시네 나의 가을길 바라도록 예수님 도하시니 그리의 사랑 어찌군지 말로 알 수 없도자 성령 담아 받은 영혼 하늘나라 발대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님 도하시니 예수님 도하시니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님 도하시니 아멘 아멘 예수님 도하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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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사 지어가지고 지난번에 내고 난을 30만 구경 녹은 삶을 죽을 30만 구경 농장을 두사람을 키워 중국에 수축하고 금산물을 수축하라고 그렇게 한 번 한 번 그래 합시다. 아무것도 못하면서 어떤 신경이 잡읍시다 집사람이 귀찮게 되시는데 집사람이 귀찮게 되죠. 그분은 일관한 인력심이 하들 없이 나무 한 번이 심어놓고 집사람이 키워가지고 옮겨가지고 시가 돼가지고 이게 아니고 몸으로 떼와가지고 이 사람입니다. 다행인 학생입니다. 이 사람은 온 식구들 성사자들 나갔죠. 종살이 나갔지 못하면 안 돼 두 내외가 이럴 이럴 말도 못하니까 이럴 치고 가고 내 말 안하든 몸으로 밤을 생각하다가 실시보는 영감님께 부모님도 안 믿고 그런데 혼자 개척 정신을 갖추려 내가 동서남북을 바라봐 가로새로 종으로 행으로 별받아 빨라 눈에 보이는 사도 사도 발달해 보니 이 동네가 오구장의 동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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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보니 말하고 나만 나만 키워 이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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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천사 전사 전사 자기가 신고가 겁이 없이 일어나지 얼마나 많은 의료들이 있어도 그냥 힘들거나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은 개척정신, 도전정신, 모험정신은 길이 없으면 길을 내고 눈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도 이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개척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상의 고기를 흘러가듯이 이렇게 보면 이 자손들에게 이 방을 주니까 애기들, 애기들, 창대들, 애기들, 방을 다 컸어요. 가정의 사연대, 인하신대에 한 가정부터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결혼할 때 마이너스 분자가 통합하십니다. 마이너스를 가지고 도움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결혼할 때 마이너스 분자가 통합하십니다. 이상의 회사는 어려움이 많고 예측국에 있는 것 많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나갔죠. 여기 지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다는 말은 큰 것은 손시켰습니다. 유일한 상속자, 피부치가 이 조카인데, 조카가 가버린다고 해서 큰 지방에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네 눈을 들어 봐라, 네 발바닥을 내딛어봐라 네 발을 눈에 보는 것을 사람통폐탈으로 주겠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계속 장마로 두개 뛰어가듯이 장마로 옮겨가지고 헤브론이 마물의 상수의 수풀에 있는 것입니다. 마물의 상수의 수풀이라는 아주 벌자에 결국에 조그마한 것입니다. 그거를 돈을 명품을 주고 사가지고 이게 나중에 유명한 성상이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 이상이 다 이렇게 장마로 시작을 하고 돈을 주고 삽니다. 이방 지역에서 돈을 주고 사는 조그마한 땅 구석백이 그것이 이스라엘이 문명한 성상이고 헤브론, 마물의 상수의 수풀입니다. 그것에 가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사는데요. 여와를 위하여 거기서 재단을 하고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간단하게 드리지만 집안을 보나 예배나 발똥몬하게 중간에 우리 몸을 못 보셨으면 우리의 우리 살아온 이게 이렇게 이렇게 나가고 우리의 애들 안 하는 시설을 발똥몬한 곳에 가고 누구도 되게 싸우고 우리의 사람들 잊혀지려고 우리 선거상도 수습하고 내가 이분한테 이런 욕심을 안 내는 거예요. 욕심이 많은 거예요. 막 나가는 거예요. 항공수에서 바로 감당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수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이사를 가고 장마가 옮겨있거든요. 거기서 재단 이때는 교회도 없었고 이때는 선박도 없었고 이때는 그냥 돌멩이를 사놓고 커서 이끼들 돌다를 사놓고 돌멩이를 이렇게 공부하놓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37억이로 기독교 태교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그렇게 아브라함이 참되어야 돼요. 동봉한 집사는 진짜 지게 쌓아서 저기에 분명 분명 여기까지 움직이고 얼마나 가사를 하시고 앞으로도 많이 계속 지금만 들어가시고 사업을 내려가시고 저녁 골고루도 못하는 새 엇피아 자 나를 양해 양해 얻어들고 서울대학교 등장학과는 서울대학교 넘어가고 나옵니다. 마이너스 통장가족 계속 만들어버려 우리 교회도 교회 주변에 조병 등은 늘 푸른 성교회가 있는 게 들어가지만 집사님은 3일만 새벽에 오시고 확 붙여서 3일만 하고 쌌다 손으로 와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시고 우리 교회는 봄철에 진달래에 도둑보기 주산별 골프장 시원이다. 이 교회는 진달래에 도둑보기 주산별 두 번으로 큰 명이 있다. 집사님은 여기에서 키워가지고 걸고서 교회에 연고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연고수 수련을 박두영 장문이 있는 수련을 키워라가지고 아직도 못만들고 있어요. 항상 도둑보기 주사님은 농사해가지고 11조 이렇게 한 번 읽어봐요. 제 목회 평생 농사해가지고 11조 이렇게 한 번 처음 봐서 농사해가지고 어디가서 일에도 이렇다 욕심에도 이렇다 사업에도 이렇다 신앙에도 이렇다 가정에서 이렇다 대행인들 서울동목마다 흘러내려가지고 인식을 하시고 나는 이제 지금 아포라는 거 보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밟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만들어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주시고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도 다른 데마다 재단을 쌓고 그렇게 사는 게 되죠. 오늘 골프 성교회 교회에서 대행해서 와서 예배합니다. 이 복만 집사님 성교회에서 대행해서 지문까지 낭대해가지고 창대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주여 내려오는 지게 구워주실 것을 주여합니다. 아브라함이 오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오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골프장을 만들겠습니다. 그 이 복만 집사님으로 오신 분사님 오랫동안 기도하며 땀 흘려 빗땀 흘려 수거해서 먼 여름동안 꽃단장을 하고 오늘 이렇게 교회를 정해서 낭락 후에 예배합니다. 장막으로 운영 때마다 그곳에서 재단을 쌓았던 낭락처럼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흥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리 들어와서 축복하는 시간 우리 이 복만 집사님 사회교회에 모두 성교회 같은 가정의 복을 주시고 자녀 손들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 한 사람이 결단하고 나갈 때 창대케 되는 역사를 보시고 사통팔달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곳이 명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복만 집사님 가정의 기업이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과연 복의 복을 도와서 지경을 읊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손으로 온 말지시사. 헐랑통과 빚지고 어렵고 무서운 일들은 벗어나게 하옵시옵소서. 아멘. 근심이 없는 복을 주옵소서. 아멘. 자녀들에게 행복이 되는 아름다운 유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육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골포 승교회가 함께하고 교부에서 우리에게 함께하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아멘. 이 가정과 기업과 사랑하는 성분들을 위해 두 손 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운 일 당첨케 하여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기업입니다. 원 같은 제사장이 경험하는 기업입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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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주시기 원하네 봉사님은 봉사님 잘 들리가 있네 하나님의 삶을 위호하실때 눈에 눈을 닦아주시며 하나님은 부모님의 삶을 위호하실때 두 분이 부모님의 삶을 위호하는 더 좋은 소망이 되겠다 시리즈와 아베킹 바산에서 봉사님의 삶을 위험할 수 있는 또 온다 하나님은 그 얼굴 내게로 두사랑 영광이 찌니라 성질이 나가지고 폭탄이 몇 개가 더 늘지 않다더니 폭탄이 안 됐다니라 그 발판은 몇 달 안 됐습니다 그 성질이 또 며폭파하고도 난 것들이야 이 책은 이 책은 뭐 안 돼 하나님은 구원을 내게로 복사님, 우리 여기 신랑 기도실 있는 거 한 번 볼까요? 신랑 얘기 많이 안 하세요 신랑 얘기 많이 했어요 식탁하면서 한십시요 너를 사랑하는 주님 너와 함께 하신 자신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기도 들어주시니 하나님은 내 아픔 모두 아시고 내 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은 구원을 내게 뵙고사 축복 주시기 원하네 축복 주시기 원하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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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은 너를 지키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지 하나님은 너를 지키지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몇 개 안 하시리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주립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깨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깨로나 여호와 깨로나 나의 돈은 어디서 오나 모양 Saulnes이 여호와 깨로가 여호와 깨로가 나들 뺑기를 잘못 칠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에 이게 원래 여호와 깨끗한다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잘못한 문제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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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다 아 바람이 차네 여기만 와 난많은 나라 여기 수산 빈다 수산 수산이 보인다고 수산 빈다 또 수산 빈다 조진의 대상 장관님 민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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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 멈춘 무주소 Spe axial 문이bi에 오나 봐요 저는 회장님실을 빨리 제가 오픈을 해 회장님실을 오픈 안하고 문을 잡났네 아 물가에 자극을 주네 페인트 안말랐다고 하니까 벽에 안붙어요 아 물이 데리고 예 예 예 예 장기청이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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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ident, 네요. 굿 네요. 절 주세요. 사싹 걸어서 내려가 봅시다. 한창 한창 봄이 있었다. 이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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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실이 4층이라고 했는데 여기 4층이라고 합니다. 안 takiego Started 이름 Dragon 아멘 원 나의 원 나의 원 나의 원 나의 원 나의 감사합니다 빨리 범차야 우리 다리를 여자답다 былiant у м он OH I need 다운데로 가게 됩니다 무시아 오우자쳤다 언니 한 번 더 오우자자고 1 Allin 우석 5 1 5 2 네, 제발. 미시야, 빠졌다! 잘한다? 너무 좋다. 아, 안 돼. 잘한다. 좀 끊어라 이거. 이제 공개 있지. 여기 자네. 나야, 이. 나 영원히 잠잠히 말하지만 바람 나 영원히 그에게서 나는 또다 나 영원히 잠잠히 말하지만 바람 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또다 주말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주말이 나의 사랑 내가 영원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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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하나님께 있으니 내 눈에 반석고 이란톤에 됐네 주말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말이 나의 반석 내가 유독지 아니 내가 유독지 아니 재밌겠네요 재밌겠네 재밌게 하세요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안장님이 유튜브에 올려봐 재밌게 하세요 유튜브에 올린다 재밌게 하세요 나중에 짜증나서 짜증나서 아저씨 밥값 많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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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값은 안 되고 밥은 준비 다 돼 밥값은 밥값은 놀고 쌀이 다 먹으면 좋겠네 저 사람 이만하면 처음 나겠네 응 얘기야 뭐 이 나무를 집하다가 쓰네 그래 도경님 아니